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어제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생명과학 1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향후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당장 곧바로 라이브로 총평도 했고 해설 강의하면서 총평 그리고 학습 가이드를 살짝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6월 모평 생명과학 1, 2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에서 변화가 너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갈팡질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빨리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캐스트 학습 방향을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하루 지난 오늘 금요일입니다 6월 2일 곧바로 이 캐스트를 찍어 올립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6월 모평 분석 및 학습 방향 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모평 변화 분석을 해보는데 제일 먼저 확실한 문제 유형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최고란도 킬러가 없지요 특히 가학에도와 도유른변이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가학에도 16번 도유른변이 17번이 개념형 문제처럼 1번 2번 첫 페이지 문제처럼 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년보다는 평해졌다 이거지 추론형 예년에는 아주 최고난도로 나왔었는데 알겠지? 자 이걸 내가 첫머리에 써놓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경향 변화가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고 그리고 작년 수능에도 보였고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 거의 확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올 수능에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수능 한번 기억납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작년 수능에 도유른변이 17번과 가학에도 19번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재작년이라든지 그 전년도 가학에도 도유른변이 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최고난도가 어 좀 낮춰졌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 정당률은 근데 애들이 좀 낮았었긴 했지만 그런데 올 3월 28일날 내가 여러 퀘스트나 뭐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었는데 평가원이 발표를 했죠 뭐라고? 올해 수능은 킬러를 내지 않겠습니다 최고난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어 이거 봐라 작년 수능도 그렇게 냈는데 어 이게 연결되네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 이렇게 나왔다고 16번 가학에도는요 정말 쉽게 나왔고요 다른 초론형보다 더 쉬웠어요 그리고 17번 도유른변이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변화입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가학에도와 도유른변이 때문에 생명과학원 못해먹겠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학에도와 도유른변이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풀만한 수준으로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하는 거야 가학에도와 도유른변이 포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포기하면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전에는 이 두 개 포기하고 나머지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전략도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아니라 이거지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 문제 유형 변화 부차적인 변화라 큰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만 가만 보니까 개념형 문제 자료가 좀 길어지고 신자료를 제시한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다 조금 힘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변별의 핵심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대부분 다 이거 무난하게 풀더라고 이 정도면 애들이 좀 틀릴까 싶었는데 곧잘 다 풀어냈습니다 학생들이 함정 그런 거 조금 걸리는 거 빼놓고는 이런 거 변화도 보이긴 하는데 크진 않고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에 것과 이 가학에도 도유른변이를 쉽게 낸 것과 연동되는 건데 전체 난이도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아주 심하게 하락을 했다고 난이도가 쉽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아주 이게 또 큰 포인트인데요 예전에는 개념형과 추론형 전체 20문제 중에 13 플러스 7로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 추론형이죠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 7문제가 나오다가 작년 수능까지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번에 5문제밖에 안 냈어요 물론 가끔 6월 모평이 그래도 학습량이 충분치 않으니까 추론형을 좀 쉽게 내준다 해서 6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5문제가 나온 적은 개정된 이유로 없었어요 15 플러스 5 그래서 추론형 어려운 게 7문제에서 5문제로 2문제라고 주의니까 당연히 전체 난이도는 내려가는 거고 오케이? 자 근데 이 냈었던 추론형 5문제조차도 쉽게 냈다고 이것도 그래서 강하게도가 되는 변이가 평행한 게 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어 근수축이라든지 막전위는 아예 내지도 않았어 세포 매칭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지 그래서 이번에 1등급 컷 메가스터디가 집계한 거로 보면 1등급 컷이 48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이 펼쳐진다 수능에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 그러면 1등급 컷은 당연히 50점이고요 2등급 컷이 50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강하게도와 되는 면이가 평이하게 나왔다 또 하나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쉽게 나왔다 알겠지? 자 요게 이제 6월 모평 변화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수능 경향과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원이 어떻게 낼지로 뭐 평가원 마음이죠 평가원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 평가원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낼 거야 라고 기획을 하고 의도를 해도 또 학생들이 그렇게 안 움직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요번 6월 모평 9월 모평을 보면서 아 이게 변별이 됐나라고 하는 걸 따져보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이제 우리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한번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올해 수능 난이도는 이번 6월 모평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높은 정도 가능성 수준이 아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근거 첫 번째 3월 때는 평가원이 발표를 했다 그랬죠 3월 28일 날 킬러 문제를 내지 않겠다 단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을 변별하는 그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킬러를 내지 않은 거는 적용이 됐는데 이건 맞게 냈는데 변별력이 유지가 안 됐죠 특히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원은 알겠죠 변별이 안 됐다고 1등급컷이 48이야 3등급컷이 뭐 40점인가 그럴 거야 40 몇 점은 그럴 거야 이건 좀 이상한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수능에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1등급 2등급컷 전부 다 만점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등급 블랭크가 생겨버려요 하나 틀리면 3등급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는 못 냅니다 변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집중포와 욕을 먹어요 그래서 난이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거 두 번째 생명과학 유독 난이도가 심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킬러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생명과학은 출제진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학 국어, 수학까지 내가 얘기 안 할게 다른 과학 물리, 화학, 지구, 화학 내가 다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고 한번 쭉 등급컷 봤는데 유독 난이도가 심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생명과학 1 2도 마찬가지인데 1만 얘기할게 심하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건 아니잖아 변별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내면은 학생들의 실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 알죠? 9월 모평 수능 내면 점점 올라갑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반수생 들어오고 재수생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고3들 어마어마하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실력이 집단으로 다 올라가요 이렇게는 못 냅니다 6월 모평 정도로 실력 향상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평가원도 6월 모평을 딱 던져보고 생명과학 1 학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네 그리고 매년 여태까지 20여 년 쭉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니까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야 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 작년 수능에서 벌써 보였다 그랬죠? 작년 수능이 이 가계도 드는 변이 킬러를 좀 난이도를 낮췄다구요 그런데 이 작년 수능에서 킬러 이 최고란도 문제를 좀 난이도를 낮췄는데 변별은 유지를 했거든요 일드컷이 42점 3개 틀려도 되는 거 적절한 적절한 것보다 조금 더 어렵긴 했는데 이걸 한번 해봤던 경험이 분명히 있다고 그럼 평가원이 못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또는 좀 쉽게 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은 쉽게 그래서 1등급컷이 한 45점 정도 나오게끔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1등급컷 트라이 45점이 가장 괜찮은 그 점수입니다 등급컷으로 42점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다 42 3개 틀려도 1등급이었거든요 그건 조금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규분포 곡선에서 조금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평가원 관계자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좀 자료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 45점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정도 수준까지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죠 자, 올해 수능 경향과 난이도 예상 자, 또 하나 확실한 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 분명한 요 지점 변화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작년 수능 올해 6월 모평 해가지고 계속 유지될 그 포인트는 가계도와 도륜 변이 최고란도로 출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난이도를 올리는데 이거를 최고란도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유형들을 전반적으로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 그 유형을 보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정도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계도와 도륜 변이를 미리 얘기하는데 뒤에서 계속 반복할 거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 최고란도로 출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적절한 고란도로 내지 않을까 알겠지? 추론용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 막전이, 근수축, 세포매칭 예를 들어 다인자, 복디, 해킹, 부서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중킬러 수준으로 섞어서 6문제 내지 7문제 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포인트는 가계도, 도류변이 포기하지 마라 자 난이도는 그래서 요 사이 어디가 될 것 같은데 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은 견제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올 6월 모평과 같은 쉬운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고 평가하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는 실수로 이래도 되나 보다 낼 수도 있어요 등급 블랙크가 진짜 생길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작년 수능 수준으로 어려운 난이도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요 두 가지 난이도를 다 대비하자 이거지 선생님은 요 중간 어디쯤인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알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올 수능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을 좀 해볼게요 올 6월 모평 수준으로 나왔을 때 문제 구성들 그리고 작년 수능으로 나왔을 때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이걸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9월 모평까지는 이렇게 나왔었어 기존 문제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기출 문제 구성 전체 난이도 높았고요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형 7문제 13대 7 이렇게 나왔죠 추론형이 이제 포인트인데 추론형 7문제 중에 5문제가 준킬러 그리고 두 문제가 최고난도 킬러로 나오는데 그게 강하게 도와 드림 변이로 거의 고정 가끔 가다가 여기다 하나 더 어려운 것도 나오게 했었어요 재작년 16번 문제 혹시 기억납니까? 세 번째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거 선생님이 염색체별 사각형이라고 그 스킬을 알려줬던 거 그 문제가 있는데 중간 유전 2개 그리고 복대리 반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확률 계산해가지고 맞춰주는 문제 엄청나게 어려웠어 그거는 제대로 풀면 10분 내에 제대로 푸는 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끔 툭 튀어나와서 가기도 도림인 이외에 다른 유형도 최고난도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기존 기출 문제 유형 6월 모평은 전체 단위도 낮고 개념형 15 추론형 5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론형 5문제가 있는데 4문제도 줌 킬러가 쉽게 나왔고 그나마 한 문제 17번 돌연변이 문제가 킬러라고 이름을 부리기도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나마 다른 것보다 좀 어려우니까 킬러라고 내가 부를게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가기도 되게 쉽게 나오고 여기의 특징이 뭐야? 가기도 돌연변이 이게 이 기존 기출보다 더 쉽게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워졌고 개념형은 다 그나물의 급압이고 자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난이도 높았어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과 작년 수능이 1등급 컷이다 42로 똑같다니까? 개념형 13문제, 추론형 7문제 문제 구성 비슷하고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추론형이 있는데 7문제 중에 5문제 줌 킬러가 이때보다 조금 어려워져요 핵형 분석 정답률이 20%가 안 됐어요 막전이 군수축 그리고 3년간 1동리 문제, 9번 문제 기억납니까? 그것도 새로운 확률 개선 문제라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쑥 나왔다고 중킬러가 고루고루 어려워지고 대신 킬러라고 불렸던 문제들이 이 가기도와 돌연변이가 난이도가 떨어졌다고 알겠어? 그리고 이 킬러라고 불려지는 게 문제 유형이 무작위로 섞여 나옵니다 알겠어요? 꼭 가기도 돌연변이가 아니었다고 작년에 진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건 핵형 분석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 가기도 돌연변이가 최고나도가 아닌 그런 유형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작년 수능은 이 전반적인 난이도 문제 구성을 가져오면서도 올 6월 모평처럼 이 가기도 돌연변이가 조금 난이도 떨어지는 그런 특징의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나는 요거 요거 사이 어디쯤에서 타입을 보고 문제를 내지 않을까 올 수능이 그거를 대비하자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것까지 다 작년 수능 수준까지 대비하시고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나왔을 경우 대박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 요 파란 글씨도 읽어볼게 잘 봐 요거부터 기존 기출 문제는 이제 변별은 됐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진짜 열심히 하는 N수생조차도 최고란도 두 문제를 논리적으로 100% 못 풀어요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18문제는 다 잡아야 개념형 13문제 중킬러 5문제 여유있게 잡아 이건 뭐 한 20분 정도로 잡아 두 문제가 남잖아 근데 이 두 문제를 5분 5분 그렇게 못 잡는다니까 한 문제 푸는데 한 7분 8분 10분 걸려요 나머지 한 문제는 찍어야 된다고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도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찍더라도 논리적 비약이나 약간 직관 써서 이제 푸는 그런 것 같이 합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무턱대고 찍는 거 말고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래서 온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찍는 게 한 문제 정도 생기잖아 근데 상위권도 한 20여 분 정도 풀고 두 문제가 남았어 한 문제 풀다가 제대로 못 풀고 또는 약간 풀릴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 두 문제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중상위권 중위권 친구들도 이런 전략을 쓰면 두 문제 똑같이 찍을 수 있다니까 가계도와 되른변지를 아예 포기를 해버려 이게 최고란도로 나오는 게 거기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아예 공부를 안 한다고 1년 내내 그리고 나머지를 엄청 열심히 해 핵형 무석 막전위 근수축 세포매칭 다인자 복대륙 이런 거 열심히 해 그래서 시험장에서 30분 동안 13문제, 5문제, 18문제만 엄청 꼼꼼하게 세심하게 풀어서 다 맞춰 그리고 나머지 1분 남겨두고 이 최고란도 두 문제 가계도 도리는 문제 아예 공부 안 했잖아 모르잖아 풀 수 없어요 찍어버린다고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하나라도 맞거나 두 개 다 맞으면 최사위권, 상위권과 점수 역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험이 기존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전략을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에는 알겠니? 그런데 요거부터 보자 작년 수능은 어떻게 됐어? 학생들 간의 점수 분산과 변별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왜? 최사위권 학생들이 개념적 13문제 중킬러 해가지고 요거를 한 22분 정도 요거 좀 어려워졌다 그랬을 때 22분 정도에 다 푼다고 쳐봐 8분 남지? 근데 이것들도 두 문제 킬러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4분 4분 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열심히 했던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만점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 장균 수능입니다 이때는 만점이 불가능했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아래 상위권 친구들은 한 문제 정도는 시간이 좀 딸려서 못 풀 수도 있어요 하나 틀리고 그 아래 중상위권 애들은 두 개 틀리고 세 개 틀리고 그리고 심화할 경우 예전처럼 가계도와 대륜 변이를 포기하는 전략을 썼던 중위권 친구들 또는 중상위권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친구들이 우의작용을 못해요 왜? 오히려 거꾸로 요번 6월 목표회도 보다시피 작년 선호도 그렇고 가계도를 쉽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권 애들은 그걸 풀어내요 근데 가계도 대륜 변이를 아예 포기해낸 애들은 그걸 아예 못 푸는 거야 근데 핵형 분석이나 막전이나 세포 매칭이 쑥 난이도가 어렵게 나와 그래 버리면 하나 두 개 더 틀립니다 그럼 세 개 네 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점수 간의 분사이 짝되면서 변별이 될 수 있다 운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다른 문제 그냥 적절한 난이도에다가 두 문제만 핵에 망측하기 어려운 건 운이 작용하는데 이건 고루고루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이 얘기한 대로 최고난도 킬러는 줄이되 변별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이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럼 평가원도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 나 2등급만 3등급만 이런 목표가 좀 다른 친구들은 좀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선생님 1등급 만점을 원합니다 그러면 강하게도 들은 비용까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지? 모든 유형 포기하지 말고 이런 전략 안 됩니다 올해 6월 문제 구성 전략 사회권은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껏 만점 받았는데 공부를 한 6개월밖에 안 한 친구도 만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중위권도 만점이 가능해요 억울할 수 있죠 더 심한 경우 뭔지 알아? 사회권이 까딱 잘못 실수해서 하나를 날리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도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 된다고 그러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 수 있어 거꾸로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은 만점 가능해집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나온다 수능이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거꾸로 나는 모든 학생들 모든 등급대 학생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입장 이런 입장 다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시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중위권들도 만점 가능한데 이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가계도 들으면 나 아예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쉽게 나올 수 있다니까 가계도가 진짜 한 일주일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가계도 문제가 나온다니까 모든 유형 스킬 학습 다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어느 정도 수준 타입을 봐가지고 낼 거라고 했으니까 대충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늠이 될 겁니다 다 이해가 됐어요? 향후 학습 전략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하위권은 육모기준 4등급 이하 중위권은 2, 3등급 상위권은 1등급 만점 여기 상위권, 최상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여기는 하위권, 중하위권 내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게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위권 하위권 내가 다시 한 번 들춰봤는데 섬기화는 모든 스킬들 모든 내용 다 했어요 요번 6월 모평 풀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백호 상담소 있죠? 거기서 이제 글 뒤로 올라왔다고 선생님 저 섬기화 한 번 봤는데 만점 나오는데요? 야 너도 1등급 가능해 그런데 작년 수능처럼 어렵게 나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2등급 전략 필요합니다 2등급이라 그러면 4개 틀려도 2등급이 돼요 3개 틀리면 1등급 4개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작년 수능 2등급 전략으로 갑시다 알겠죠? 추천 커리 이렇게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서 내가 다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하는 거야 섬기화 한, 스기화 한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남들은 상크스 하는데 남들은 모의고사 푸는데 남들은 엔제 푸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커리와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학습 사이클을 갖고 가자 이거지 섬기화 한과 스기화 한만 해도 이렇게 나올 경우 1등급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모든 단어는 확실하게 반복 수강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꽤 많은 학생들이 내가 상담소 운영하면서 애들이랑 얘기하니까 선생님 저 섬기화 한 듣는데요 스기화 한 듣는데요 어 유전 쪽 단어는 내가 빼고 다 완강을 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애들아 가계도 들은 변이 또는 다인자 이거 좀 어렵긴 해도 섬기화 한, 스기화 한에 있는 그 정도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름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야 그거조차도 안 하고 선생님 저 2등급이 될까요?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마 어떻게 그것도 노력을 안 하니 세상에 대학을 가는데 크게 배우는 대학이야 그래서 고시야 대학은 알겠어? 섬기화 한, 스기화 한 모든 날은 확실하게 수강 나하고 필요하면 섬기화 한 끝났다 스기화 한 더 듣고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하고 공부하고 이것만 하라고 앞으로 5개월 내내 알겠니? 그래도 쉽게 나갈 경우 1등급 가능하고 어렵게 나와도 3등급은 확보 잘하면 2등급도 확보 가능 알겠어? 올바원 선별 수강 권장합니다 선생님 상크스는요 상크스를 지금 만약에 내가 듣고 있었어 그럼 마저 들으세요 알겠죠? 상크스나 올바원이나 스킬을 설명하는 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올바원이 더 압축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아직 상크스 들어가지 않았어 지금 6월 2일인데요 이거 올라가는 건 6월 3일 정도 될 거야 그런 친구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6월 12일 날 올바원 내가 엄청 앞당겨서 지금 윤모 곧바로 반영해서 그거 올바원 나올 거야 6월 12일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올바원 나옵니다 그럼 올바원 들으세요 올바원은 개념과 스킬과 엔젤을 전부 다 묶어서 올바이오 인원 한 강의 안에 모든 걸 집어넣고 토탈 솔루션 강의야 근데 거기서 스킬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들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상크스가 너무 볼륨이 크고 힘들어서 그래요 알겠죠? 올바원 들어주시고 다만 선별 수강이라고 했어 일단 이걸 듣는 이유는 섬기한, 승기한 만으로도 이거 가능하고 이것도 조금 가능한데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몇몇 추론용을 더 잡아야 돼 그래서 어렵게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선별이라고 했느냐 올바원에 최고란도 문제에 최고란도 스킬까지 다 했거든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 그런 거는 내가 수업을 하면서 애들아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야 이건 정말 복잡한 스킬이야 내가 얘기해 줄 거라고 그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을 더하시고 나머지 것만이라도 쭉 흡수하시라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추론용 유형 스킬을 50% 이상 공부를 하세요 알겠어요? 50% 정도라는 거는 뭐냐 섬기한, 승기한에 있는 수준이 50%야 알겠지? 거기에다가 올바원으로 조금 더 하시면 좋고 복습도 하시라 이거지 오케이? 모의구사는 쭉 하시고요 개념용 모의 짱이다 한 번에 쓰면 또 해 1,6모고도 되게 좋아 추론용 조금 더 들어간 거야 중킬러 1,8모고 올바원과 같이 나올 거야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도 어떻게 해라? 라고 가이드 잡아주니까 이것도 하시고 그리고 신규 시즌 N 모의구사를 내가 6월 모평 끝나자마자 어제 오늘 딱 기획을 했어요 이거 새롭게 들어갑니다 새로운 커리큘럼 딱 들어갑니다 8월 초에 나올 거예요 6회분 올 6월 모평 경향을 반영한 그런 모의구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 하위권 친구들 충분히 이거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이거 꼭 하시고 그리고 봉투부일구사 1부 자기 이제 9월 모평이나 이런 거 상태 봐가지고 점수가 좀 올라간다 목표를 내가 더 높이 잡아도 되겠다 그러면 이거 1부 활용하셔도 되고 이 정도 추천합니다 알겠죠? 중위권 2등급, 3등급 올 6월 모평 기준 쉽게 출제될 경우 야 너도에서 이제 나도로 바꿉니다 말을 좀 이제 변화 주려고 이번엔 1등급이 아닌 만점 나도 만점 가능해 자신감 갖는 목소리죠 나도 만점 가능해 이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게 출제될 경우 작년 수능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1등급 이거 목표로 갑시다 알겠죠? 3개 틀려도 1등급이야 그 정도 자 이렇게 목표로 잡으시고 추천 커리 스피드 개념 절대 여러분들 개념형 열쇠 문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 열쇠 문제까지 나왔고 요게 문제 수가 너무너무 많고요 여기서 깨딱 실수하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섬기한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들었을 테니까 쓰기한으로 부족한 부분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전각에도 도립변이 꼭 다시 한 번 들으세요 알겠죠? 안 한 친구들 그리고 이거 내가 섬기한, 쓰기한 여러 번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복습 좀 하시고 수업으로도 계속 읽고 백지 복습 꾸준히 여러분들이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시고 알겠어? 두 달에 한 번 이런 것도 좋고 일부 친구가 선생님 저 어느 정도 성적 나와서 3월 학평, 4월 학평 점수 잘 나왔는데 한 달 동안 수학이랑 국어 하느라고 소홀히 했어요 요번에 와장창 틀리네요 그런 얘기합니다 최근에 아무리 생명과학이 쉬워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정말 예민한 감옥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만이라도 손을 놓는 순간 감이 뚝 떨어져요 앞으로는 절대 생명과학 단 하루라도 손을 놓지 마세요 적어도 하루 건너 하루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꾸준하게 개념도 복습하세요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크스 듣고 있는 친구들마저 완강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상크스 1회독 했어 그리고 2회독 들어가려고 하는데 2회독 지금 꽤 많이 들어갔으면 2회독 하시고 1회독으로 지금 끝난 상태야 아니면 1회독 지금 막 하려고 내가 중간 정도 70% 정도 들었어 그런 친구들은 상크스 끝내고 올바원으로 들어오세요 알겠죠? 상크스 2회독보다는 올바원이 좀 더 효율성 있습니다 상크스 1회독 끝나고 2회독 중이야 그러면 2회독 아예 드는 게 더 낫고 알겠지? 이해됐지? 모든 추론용 스킬 70% 이상 공부하세요 만점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겠지?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도 3개 정도 2개 정도 틀리는 거 하려면 이 정도는 좀 커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하게도 들으면 포기하지 마라 모의고사 개념 모고 16 모고 18 모고 이것도 하시고 신규 시즌 N 모고 요거 9월 모평 대비로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봉투모 유고사 시즌 1, 2, 3, 4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좀 하시고 알겠어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목표 이릅니다 자 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 요번에 만점과 1등급 받은 친구들 요 친구들이 좀 불안해 하더라고 선생님 육무 이렇게 시켜놨는데 수능도 이렇게 나올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만 말아 근데 내가 전체 깔았잖아 난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쉽게 나갈 경우 무조건 만점이다 하나라도 틀리면 너희들은 진짜 확 떨어진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만점 실수 안 하는 싸움이야 알겠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15분 내에 다 풀고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할 정도로 실력을 쌓아놔야 돼 어렵게 출제될 경우 여러분들한테가 더 도움이 돼요 학습 양에 따라 만점이 가능한 친구 하나 틀리는 친구 두 개 틀린 친구로 갈릴 거야 자기의 현실적인 목표 좀 생각하시고 알겠지? 다시 한 번 세 개 틀려도 작년 수능 1등급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의대를 간다 백분위 변화편점수로 가는 대학이다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세밀하게 자기 목표 잡으시고 알겠지? 추천 커리 개념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복습 계속하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기준 그리고 내가 개념형 모의고사 13문제 정도 내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6분 내지 7분 내에 다 풀어야 됩니다 즉 개념형 문제들은 0.5분 즉 30초 이내에 한 문제씩 푸는 것 정도 목표로 확실하게 실수 없이 실수 있으면 안 돼 실수도 점수고 그게 실력이야 상크스는 2회독 또는 3회독까지 하시고 계속 반복 그리고 올바원도 웬만하면 들으세요 상크스 2회독 올바원 아니면 상크스 3회독 올바원 상크스 3회독 정도 하면 올바원이 쉽거든요 올바원에 문제만이라도 푸세요 N제로 문제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든 추론용 스킬 90% 이상 확실하게 체화하세요 어렵게 나와도 만점에서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는 정도까지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알겠지? 모든 모의고사 다 하세요 모든 모의고사 알겠어? 그러면 빠샤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했고요 등급별로 자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한 거 자기 상황이 또 이렇게 독특한데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그리고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선생님이 상담소 운영하는 거 알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6월 상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벌써 질문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나한테 질문하시면 이거 내가 전부 다 답변하고 있어요 활용하시면 내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디 6월 모평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은 5개월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11월 달에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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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